음.. 이거부터 해볼까? 오케이 그래서 박취들은 밤에 사냥한다. 밤에는 엄청 어두워요. 여기에 있는 잇에 대해서 뭔 얘기한 것 같은데? It's very dark and night 할 때 잇에 대한 얘기? 오케이 밤에는 매우 어두워요. 잇 세 가지든 뭐가 있는데? 가리키는 거 그렇지. 국어니란 뜻의 잇이 있고 갓자 주어 응. 갓자 주어 그리고 난 스페이 자신이 하고 싶고 난 뜻이 없는 자신감 좋아 그걸 보고 비인칭 주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It's very dark and night 할 때 잇은 이 세 가지 중에 뭐라 했죠? 그렇죠. 매우 추워요. It's very cold. 이런 거 할 때 쓰는 잇이라 했어요. 저기 준호야. 네? 조용히 해 줄까요? 네? 여기 놀러 온 겁니까? 아니 지금 제 옆에 있는 기가 오케이 그 다음 그러므로 어떻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음식으로 먹을 벌레들을 찾을 수 있을까? So How can they find Bugs for food Bugs for food In the dark In the dark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How can they find So How can they find Bugs for food Bugs for food In the dark How can they find Bugs for food In the dark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요 They make wood sound They make 뭐? Wood sound Wood sound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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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d가 뭔데?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L O U D L O U D Loud죠 Loud Loud They make loud sounds They make loud sounds 뭐라구요? They make loud sounds They make loud sounds They make loud sounds 오케이 스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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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소리들이 물체에 부딪히고 그리고 그런 다음 그들에겐 해돌아온다 The sounds hit things The sounds hit things Come back to them Come back to them 오케이 여기에 있는 이템은 뭔데 시켰죠? 그쵸 그쵸 배치에게 되돌아오나 다같이 The sounds hit The sounds hit things The sounds hit things The sounds hit things And then 여기에 then 스펠링 뭐죠? Poop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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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Is Right 이 Then 은 뭐 뭐 보다 예를 들어서 I am Toner than 뭐 you 뭐 이런거 할 때 쓰는 then이고 다르죠 야 주노 너 일로 와서 해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가는 거 저기로 저 저 지니어 너 옆에서 동생이 그러더라도 너는 네 할 거 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은 메아리라고 불려요. 만약 메아리가 빠르게 되돌아온다면 박쥐들은 어떤 곳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if the echo the echo 암만 길어봤자 그러면 it인데 되돌아온다 라는 하다씨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컴백이야 컴스백이야 오케이 왜 그래야 돼요? 3인칭 단수가 하다씨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만약 그 메아리가 빠르게 되돌아온다면 뭐라고요? if the echo comes back 이 아니고 comes back 하는 거 조심하라고 했죠. 다음 계속해서 if the echo comes back quickly if the echo comes back quickly that's now that's something is near that's now that's something is nea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박쥐들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this way cbps을 타고 nuc sbps은 없네 당연하지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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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very dark at night. So, how can they find bugs for food? In the dark. So, how can they find bugs for food in the dark? Okay, they make loud sounds. Okay, loud spelling 지적했습니다. They make loud sounds. Squeak, squeak이고요. Okay, 그 다음에 the sounds hit things. And then come back to them. Okay, 여기에 보면 comes back이 아니고 컴백이죠. Okay, 여기는 왜 comes back이 아닐까요? Okay, them 때문입니까? 자, 이거는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죠. 여기에 s를 붙일 거냐 말 거냐는 여기에 있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목적어, 이거는 이거는 외열에 대한 대답인데 외열에 대한 대답이 them 인거 하고는 하다시기. 예를 들어서 I like them. He likes them. 자, 여기에 like인 이유는 뭐예요? 아이가 하다이기 때문에 누가 뭐한다 해서 그 누가가 희냐, 취냐, 이신가와 상관있는 거지 여기에 있는 게 them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는 거죠. 여기에는 he가 likes 하니까 그러니까 hit like가 아니고 hit like 써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them하고 여기에 come인 것은 상관없습니다. Okay,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소리들이 물체들에 부딪친다. 또 그 소리들이 물체들에 부딪친다. 더 사운즈 힛 띵 그런 다음 and then come back to them이죠.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누가 부딪쳐요? 누가? 박쥐들이 막 the sounds가 그럼 the sounds 안 만 길어봤자 they죠. 그것들이죠. 그것들이 hit things 여기에 sound가 아니고 sounds니까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they죠. 그러면 부딪치는 거 소리고 되돌아오는 거 누구야?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이 뭐예요? 그렇죠. the sounds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the sounds는 here, she, they are 그러니까 여기는 comes back이 아니고 come back인 거죠. 알겠습니까? the sounds hit things and then come back to them 알겠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부딪치는 것도 소리고 되돌아오는 것도 소리죠. 근데 그 소리라는 표현이 복수로 되어있지, 위와 같이 그러니까 하다씨의 hit 가 아니고 여기도 하다씨의 s hit 가 아니고 hit 이였던 거고 그 다음에 come back 할 때도 s 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은 메알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this is called an echo 였죠. this is called an echo. this is called an echo. this is called an echo. 오케이. 그래서 this is called an echo. 콜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콜의 뜻은 뭔데? 부르다인데 무슨 시고? 콜. 부르다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당연히 뭐뭐 하다죠. 모든 하다씨는 뭐한다? 3단 변신을 하죠. 변화형 그러면 이 녀석은 과거형이고 이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얘 뜻은 불린 얘 합치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echo 현상이라고 불립니다. 메아리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서 그 소리를 냈던 곳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들리는 현상을 보고 echo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if the echo comes back quickly 조 if the echo comes back quickly the echo comes back quickly if the echo comes back quickly 오케이. 이번엔 comes 해야 되는 이유는 the echo 앞만 길어봤자 the echo 앞만 길어봤자 오케이 it이죠 day입니까? the echo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면 it comes back이야 it comes back이야 it comes back it comes back이죠 it comes back이 어디 씁니까? it인데 he, she, he, she 하다 씨를 가지고 현재 시제인데 그대로 씁니까? s 붙이십니까? 씁니까? if the echo comes back quickly 그리고 어찌 어찌 되돌아온다요? 어떤 되돌아온다요? 어찌 어찌씨 quick은 어떤 빠른 quickly 어찌 빠르게 if the echo comes back quickly 그 다음에 better now that something is near bats know that something is near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this way this way bats decide where to go bats decide where to go this way bats decide where to go okay 그런 것들 배워보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나가기에는 결석생이 너무 많고요 okay 그래서 클래스 카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도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훔쳤어요 the man was a thief but he stole money in an unusual way in an unusual way okay the man was a thief the man was a thief but he stole money but he stole money in an unusual way in an unusual way okay 계속해서 computers 해야죠 he was good at computers he was good at computers okay by using his computer skills by using his computer skills he stole 말고 stole하고 비슷한 he took money he took money 그의 컴퓨터 기술을 사용함으로써가 뭐였더라 by using his computer skills 계속해서 피로크가 돈을 가져갔지 수백만의 미국인들로부터 돈을 가져갔지만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though he took money though he took money from millions of Americans from millions of Americans they didn't notice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though he took money though he took money from millions of Americans from millions of Americans they didn't notice they didn't notice they didn't notice they didn't notice okay 계속해서 why it's it it is because it is because it is because it is because he stole only one penny it is because he stole only one penny it is because he stole it is because he stole only one penny only one penny only one penny only one penny from each bank account from each bank account from each bank account okay 그래서 여기에서는 was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the man 안만 길어봤자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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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죠 근데 현재 도둑이라면 뭐라고 했을텐데 he is a thief 라고 했을텐데 과거의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원 썼고요 okay stole 은 뭐해 무슨형 스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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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면 신 스틸 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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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톨은 이렇게 하죠 스틸 스톨 스톨은 okay 그럼 얘 뜻은 뭘까요 그렇죠 도난당한 그 다음에 언유저의 뜻은 뭐다 특이한 그럼 평범한 뭐해 평범한 그렇죠 usual 이런 얘기 다 했었죠 그래서 특이한 방법으로 하려니까 in을 붙여서 in another way 그 다음에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과거에 잘했으니까 was good at 그 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가 뭐다 아 뭐뭐로 함으로써가 뭐다 by doing 이라 했죠 by doing ok 이 책을 읽다 이 책을 읽다 read this book 하면 되겠네 그쵸 이 책을 읽다 read this book 그럼 이 책을 읽음으로써 by reading this book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자전거를 탐으로써 by riding a bike 뭐 you can lose weight 하면 되겠죠 넌 살을 뺄 수 있어 you can lose weight 살을 빼므로써 by riding a bike 그래서 뭐뭐로 함으로써 뭘 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것을 함으로써 여기서는 by using his computer skills 스킬이 뭐예요 그쵸 많이 좀 에브리 뒤에는 북이야 에브리 북이야 에브리 북스야 에브리 머니야 그쵸 에브리 북 에브리 뒤에는 셀 수 있고 몰아야 된다 산수 그러니까 에브리 원이 어 선생님 여기 s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그 다음에 도가 무슨 뜻이에요 도 접속사 라고 불리는 거죠 비록 히툭 머니의 뜻은 뭔데 그쵸 근데 뭐뭐 했을 했다 앞에 여기 도를 붙이니까 무슨 뜻으로 만약에 뭐 전체 문장이랑 상관없이 여기에 because 가 있습니다 because 히툭 머니 한번 뜻이에요 그쵸 그쵸 그야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가 되는 거고 if 가 있으면 if 그쵸 그 다음에 when이 있으면 when he to 그렇죠 돈을 가져갔을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접속사 라고 한다 라고 배우고 있는 거죠 ok 그 다음에 they 는 누구 대시와 they didn't notice 할 때 they 는 millions of americans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didn't notice didn't notice 그러면 눈치채지 못했다 하려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일단 not을 집어넣는게 첫번째 목표죠 그러면 notice는 notice에 몇번째 녀석이야 이번엔 두번째 녀석이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 속에 이 속에 이렇게 did가 숨어있는 거죠 did가 그렇죠 숨어있다가 이렇게 합쳐져서 그들이 눈치채지 못했다 할까 they didn't noti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라고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를 묻고 그가 훔쳤었다 언제 훔쳤어요 그 다음에 이치 뒤에 이치하고 every 하고 똑같은 이치 뒤에는 셀수 있는 녀석의 무슨 형태 어카운트가 오면 안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것들 했구요 그 다음에 저기 시온만 쳐요? 시온 좀 가져왔어? 음식 예문들 살펴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이 초콜릿판은 길고 까맣다 매우 달콤하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쵸 한국인들은 쌀을 먹고 사 주식으로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쿠키와 우유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라고 했구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샐러드도 있고 그리고 또 샌드위치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닭죽 먹는게 좋답니다 아플 때 계속해서 콜라 콜라는 탄산음료의 한 종류라고 얘기한거야 콜라 한국에서는 그것은 콜라라고 불린다 콜라 계속해서 콜라 여기에 dc가 무슨 뜻이라 했더라 dc가 접시란 뜻도 있지만 한 접시에 음식 1인분에 음식이란 뜻도 있다 했어 여기서 음식이란 치즈 음식이란 뜻으로 멜티드의 뜻은 멜트가 녹이다고 멜티드는 입장밖에는 어떠시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과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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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고 했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맛있는 애플파이 만드시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에 프리퍼가 무슨 뜻이래 더 더 좋아하다 하다시니까 여기에 마이 시스텔 안만 기려봤자 쉬죠 그래서 하다시에 s 묻힌 거에요 5 필리퍼 가 좋도 좋아하던 데 프리퍼에즈 한 이유 그래서 으 에이 클래스 어디인 것 에이 클래스일 에이 클래스 이 자 뭐 아culos 나는 생일이니까 케이크 먹겠다 그래서 그 캔디 껍데기에 뭐라고 써있다 새콤 달콤 새콤 달콤 새콤한 사워 신 이란 뜻이죠 음 뭐 사워 테이스트를 갖고 있는 푸드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레몬 레몬이 very sour 어이구야 혹시 두노야 너 같이 사시는 그 여자 어른분이 좀 힘들어하지 않으시냐 네 엄마야? 어 니가 우당탕탕 많이 해갔네 어...괜찮아지? 아니 그 우당탕탕하면 통화가 게임하는데 조용히 하라고 어 그래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